그렇다면 이러한 주응력과 주응력축의 각도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방법들을 기준으로 5분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2차원에서는 이렇게 공식이 유도됩니다.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면을 슬쩍 이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미소 면적을 잘라서 바라본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기울이기 전의 상태와 기울어진 상태를 동시에 표시하기 위함이죠. 이때 표시된 삼각 요소도 힘의 평형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녹색 면의 전단응력 시어 스트레스가 없다면 세타피는 주응력면의 각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녹색 면의 전단응력이 없다고 가정하고 이때의 이 삼각형 요소의 힘의 평형을 통해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일단 x방향부터 봅니다. x방향 합력은 0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간단히 정리하여 이와 같은 식 1을 얻습니다. y방향 합력 역시 0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을 얻을 수 있고 정리하며 또 다른 식 2를 얻습니다. 이 삼각형 요소는 2차원에서 평형을 이루려면 식 1과 식 2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죠. 이것들을 이렇게 매트릭스 폼으로 나타냅니다. 한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그마피 즉 중력이죠. 그런데 살펴보니 이 매트릭스 폼을 시뮬레이션 에스프레소 시리즈 중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고위 진동 해석 주제에서 살펴보았었죠. 어떠한 행렬과 벡터를 곱했는데 그것의 결과가 0, 널이 되는 형태 바로 고유치 문제의 eigenvalue 프로블럼입니다. 오른쪽에 벡터가 0이 되어버리면 문제를 푸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전체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매트릭스가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 조건은 바로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행렬식이 0이 되는 것입니다. 2차원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계산되므로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이처럼 풀어서 적을 수 있습니다. 주응력 시그마피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네요. 해가 2개이므로 주응력 역시 2개입니다. 이제 그냥 근해 공식에 때려놓고 정리해버리면 2차원 주응력을 이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큰 놈 시그마1은 최대 주응력, 작은 놈 시그마2는 최소 주응력이 되는 거죠. 결국 주응력, 프린시팔 스트레스라는 것은 응력 텐서의 고유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응력은 구했고 주응력 방향은 어떻게 구할까요? 주응력 방향 세타P는 이 두 식을 연립하여 풀면 됩니다. 두 식을 더하고 코사인 세타P로 나누어 준 후 정리하면 각도를 구할 수 있죠. 그렇다면 3차원 문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2차원에서 계산한 방식을 그냥 확장하면 됩니다. 계산 과정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3차원에서는 평형식이 3개고 그것들을 매트릭스 폼으로 나타내면 이처럼 됩니다. 이 자체가 eigenvalue equation이죠. 이것의 고유값이 주응력이 되고 고유 벡터는 주응력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여기에서도 매트릭스의 행렬식은 0이 되어야 하므로 우리는 3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은 해가 3개이므로 시그마 1,2,3를 구할 수 있고 큰 순서대로 최대 주응력, 중간 주응력, 최소 주응력이 됩니다. 물론 이것들 역시 서로 수직을 이룹니다. 3차원 해석 결과로 살펴볼까요? 주응력 크기와 방향을 한꺼번에 플랫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네요. 디스플레이 그룹을 조금 조정해서 몇 개의 요소들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대, 중간, 최소 주응력의 크기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고 최대 주응력, 중간 주응력, 최소 주응력을 차례로 플랫을 해보니 예상했던 것처럼 각 주응력의 방향은 서로 수직입니다. 주응력 크기와 방향은 일정하다고 했는데 애니메이션 형태로 보니 크기와 방향이 살짝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하중, 중분에 따라 응력 텐서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주응력의 방향과 크기 역시 조금씩 변하는 것입니다. 혼돈하지 말아야겠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3차 방정식에서 노란색으로 표기된 I1, I2, I3를 응력 텐서의 성분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들은 좌표축을 변환해도 일정한 것들로써 응력 1차, 2차, 3차 불변량 스트레스 인베리언트라고 합니다. 좌표축 변경에 따라 각 응력 성분들이 아무리 변해도 불변량 공식에 넣어보면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합니다. 잠시 옆길로 세서 3차원에 대한 무엇의 원은 어떻게 그리는지 간단히 소개합니다. 3차원의 경우 3개의 원이 필요한데요. 2차원과는 그리는 방식이 약간 다른데 우선 주응력 값들을 미리 알아야 그릴 수 있습니다. 노멀 스트레스 축에 최대, 최소, 중간 중력을 표시하고 이후 이렇게 원을 그려주게 되면 3차원 응력 변환을 가능케 하는 3차원 무호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살펴본 이유는 실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재료 파손 이론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재료 파손 이론, Failure Theory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본미세스 1D Criterion, 쉽게 말해 본미세스 스트레스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